미용실에 자주 다니시나요? 미용실도 있고 대부분의 미용실들이 이제는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예약 잡기가 힘들 때가 많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미용 가위를 이용해 셀프 미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전문가용 미용 가위와 가성비가 있는 미용 가위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두림스 가정용 미용 가위 3종 세트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가격이 5,900원이고요. 저렴한 가격에 3가지 구성으로 실속 있고 가벼워서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아이들 이발할 때 적당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두림스 전문 고급 미용실 커트 가정용 가위 세트인데요. 손이 편하고 날칼이 예리하고 개별 포장으로 보관하기에도 용이하며 정밀 미세 장력 조절이 가능해 누르는 감도 조절이 가능해요. 전문가용으로 경도가 높아 오래 사용이 가능하고요. 두림스 전문가용 가위 세트는 가격이 12,900원이고요. 두 제품 모두 이렇게 숯가위도 있죠. 이제 두 가지 제품 모두 사용해서 아이 셀프 미용을 하러 가볼게요. 인터넷에 미용 가운이라고 검색하니 5,000원대 제품이 있어서 구매를 했고요. 아이한테 미용실 놀이 하자고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네요. 예약한 미용실에 가서 아이가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서 머리 자르기 싫다고 울거나 몸을 움직여서 미용사분들이 난처하실까봐 걱정하기도 했는데요. 아이도 집이 편해서 그런지 비교적 협조를 잘 해주었어요. 남편이 미용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닌데 꽤 자연스럽게 잘 자르더라고요. 미용 가위가 날이 잘 들어서 그런 것도 한몫하겠죠. 전문가용 가위 세트는 튼튼해서 정말 오래 쓰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우선은 날카리 예리하고 손이 편해서 좋았고요. 가정용 미용 가위 3종 세트는 빛까지 들어있으니 가성비가 정말 좋다고 느꼈어요. 앞머리를 자르거나 간단하게 머리를 다듬어줄 때 이제는 미용실에 안 가고 집에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이런 염색된 가발핀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미용 가위로 길이를 맞춰주니 확실히 다르네요. 한 번에 커트 비용도 안 되는 금액으로 미용 가위 세트를 구매해 집에서 간단하게 잘라보시면 어떨까요? 두림스 미용 가위 세트 추천드리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